마마 먹었어? 마마 먹었어? 아유 잘했어 빙동빙동 배달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육이 정원에서 배달이 왔네요 우리 또 별이 동생이 또 다육이 다 죽고 없으니까 영상도 잘 안찍으니까 이렇게 또 보내 왔네요 마래니까 우리 동생이 또 보창북도 보냈네요 언박싱이네요 언박싱 많이 부낸 것 같아 아이고야 어짜니 아유 다 풀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라 잘 키울게 고마워 아유 매번 미안하고 풀어서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뇽 안뇽 또 이렇게 보면